안녕하세요 몸에 좋고 맛좋은 두부요리 이렇게 만들어보세요 만드는 법도 쉬운데 먹을수록 살 빠지는 맛있는 요리를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느타리버섯은 밑동 손질합니다 찢어주세요 실파를 작게 썰어줍니다 쪽파나 대파를 넣어도 좋아요 청양고추, 홍고추를 작게 썰어주세요 끓는 물에 굵은 소금 반큰술, 느타리버섯 넣고 40초 데칩니다 찬물에 헹궈주세요 찬물에 헹궈주세요 물 짜서 준비합니다 느타리버섯 파 청양고추 홍고추 진간장 2큰술 매실청 1큰술 다진마늘 3분의 1큰술 식초 1큰술 참기름 반큰술 물 1큰술 깨 반큰술 넣고 섞어주세요 그대로 5분 놓아둡니다 느타리버섯에 양념이 스며들어 더 맛있어요 연두부를 접시에 담고 위에 느타리버섯을 부어주세요 남은 양념까지 모두 부으면 오늘 요리 끝! 연두부와 버섯을 함께 먹으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느타리버섯 연두부 샐러드 레시피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